올려놔 보세요. 그러면은 주꾸미라도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올려놔요. 빼는건 제가 가르쳐줄께요. 하나 더 소리 안나요? 뚜껑이다 소리 안나면 일단 뚜껑 열어보세요 아니 거기 보면 뚜껑에 열면 되요. 뚜껑 예 조심하세요 있어요 잠깐만요 없어요? 꿩이에요? 그거 닫고 그거 열어보세요 그냥 놔두고 예 없어요? 갯벌인가? 갯벌인거 같애 나오는데 끝에서 그러면 갯벌인가보네 예 그냥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